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23일 대비 약 27.6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6월 21만 9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9월 14일 6,56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6월 20일 21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16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원컴포텍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0.2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9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000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9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6월 17일 가장 많은 1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6월 13일 가장 많은 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33%에서 약 21.8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5월 6일 약 22.2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2월 23일 약 2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85억원이며, 2015년 389억 대비 약 마이너스 0.87%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3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2억 대비 약 295.7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16%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9억원으로, 2015년 7억 대비 약 마이너스 506.2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7.65%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82.57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7.7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69.3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98배이며, 지난 2016년 3.09배에 비해 약 61.3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3.97%, ROE는 마이너스 6.03%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시가총액은 2,450억 2,32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97위, 코스닥 종목 기준 332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매출액은 385억 7,71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2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47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8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3억 7,63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48위, 코스닥 종목 기준 800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58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9억 5,07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6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84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7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